남북이 잇따라 전략무기를 선보이며 군비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외무장관 갤러거 대주교는 전세계 군비경쟁에 일침을 놨습니다. 오는 주일은 군인주일입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주교는 담화에서 군사목은 청년선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군인주일 2차 은금과 군종 후원회원 모집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제20회 CPBC 창작생활성가제가 다음 달 8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지난해 참가자들과 함께합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장 옥승만 신부와 순교자 성월을 결산해봅니다. 5. 감사합니다.